I'm just falling in love 내게로 아예 떠나 crazy 마법같은 내게 아줌봐 입을 속상사처럼 예뻐지고 있어도요 거짓말처럼 I'm just falling in love 내게로 예뻐지고 있어도요 아줌봐 어떡해 여기서 뭐하는거야? 저기 아무도 오기를 뭐야? 너 인간이야?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웃고 있잖아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냐고 죄송해요 안그래도 지금 나가려고 했거든요 아 뭐야 인간이 아니면 뭔데? 어디에 그냥 가? 나랑 장난치자는거야 지금? 나한테 왜 이래요 진짜 그렇게 그냥 가면 어떡해 살려만 주세요 향수 값은 제가 꼭 배상해 드릴게요 네가?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돈으로는 못 갚아 아니 향수가 비싸봤자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거 100년도 더 된 거거든 100년이요? 아니 그 귀한 걸 박물관도 아니고 저런 데다 막, 막, 막 떴대요? 너 여기가 어딘지 진짜 모르는구나 당연히 모르죠 설마 나 나 죽은 거예요? 왔구나 나 죽은 거구나 따라와 저기요 진짜 나 맞아요? 혹시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잘못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을 왜 나한테 물어? 아니 사람들을 하면서 왜 이름도 몰라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름 밖에서 엄한 사람 데려가고 그러던데 다시 확인해 봐요 뭐예요? 안 따라오고 뭐예요? 안 따라오고 머리가 좀 나쁘구나 학습 효과가 있을 법도 한데 빨리 와 저 근데요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는데요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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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그쪽이랑 똑같이 생겼죠? 역시 인간들은 어리석어 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지? 보이는 게 전부 맞거든요 예쁘면 착하다는 소리 들어요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은 왜 항상 서로 비교하지 못해서 안달인 거야? 똑같은 잣대로 아름다움을 평가하고 그게 세상 전부인 양 오만하기 짝이 없지 우리를 떠나게 만든 것도 결국 인간들이라고 잠깐 진짜 저승사자 맞아요? 나 미의 전령 미의 전령 미의 전령 미의 전령 왜 그러고 서 있어? 싫어해요 거울 보는 거 미의 전령 이거 지금 안쎄지 오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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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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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난 이제 다른 인간을 만나러 가야 돼서 아니 저... 기억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뭐하는 거야? 화장실 가서 빠져 죽은 줄 알았네 아니 전화 왜 안 받는데 뭐야 다 꿈이었어 야 내 말 안 들려? 야 어머 너 향수 뿌렸니? 향수 기억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꿈이 아니었어? 꿈이 아니었어? 잠깐만 그럼 야 너 보기에는 그냥 벽인데 여길 어떻게 둔 거야. 왜 이러한거지? 들어왔다. 좋아. 아 이왕 다시 온 거 요번엔 제대로 부탁해보자. 또 알아? 진짜 막 달라져있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지? 이스라엘 아무거나 뭐긴 뭐야. 잃어버린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지. 그래서 찾았어? 뭘 찾아요? 네가 잃어버린 시간.